1. 나자렛의 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시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목수 예수는 나자렛에서 살고 있었다. 2. 이곳은 역사서나 성경에서 이름이 언급된 적 없던 작은 마을이었다. 에스렐론 평야를 마주보는 언덕의 바위를 파서 만든 집 몇 채가 있을 뿐이었다. 동굴로 된 이 유적지는 아직까지 남아있다. 3. 그 집들 가운데 하나에서 이 아이, 이 청소년, 이 남자가 노동자 요셉과 성모 마리아 사이에 살고 있었다. 4. 예수는 그곳에서 약 30년을 살았다. 5. 그러나 자신을 향한 숭배와 사랑으로 가득 찬 가운데 평온하게 있었던 것은 아니다. 5. 예수는 다른 이들의 모함과 시기를 받았다. 6. 그리고 수많은 친척과 독실한 갈릴레아 사람들, 로마인과 헤로데라는 원수,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다리며 예루살렘에 제사를 지내러 올라가는 이들이 만들어낸 하찮은 드라마 한복판에 있었다. 6. 그들은 예수의 숨겨진 삶이 시작될 때부터 그곳에 있었다. 7. 그리고 예수가 첫 번째 기적을 보였을 때 미쳤다고 생각하며 그를 붙잡으려고 했다. 8. 복음서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알려준다. 9. 예수가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을 때 나자렛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동이 일어났다. 10.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또래 청년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11. 그들은 놀란 나머지 예수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없었다. 11.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12.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12.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가. 13.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14. 그들은 예수와 어린 시절에 함께 놀기도 하였고, 지금도 그가 목수로서 일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14. 예수는 여전히 마을에 있는 목수 두세 명 중 한 사람이었다. 15. 이 세상의 여느 작업실처럼 예수의 작업실도 일정한 시간이 되면 캄캄해졌다. 15. 길거리를 향해 나 있는 창문과 문이 닫히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는 빵이 놓인 식탁에 모였다. 15. 후에 요셉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들과 어머니는 서로 마주앉는 이 시간을 기다렸다. 16.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16.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17. 루카 복음서의 이 본문, 그리고 같은 복음사가의 다른 문장은 이렇게 말한다. 17.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18. 이 두 문장은 루카 복음사가가 그리스도의 유년기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들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19. 뿐만 아니라 목수 공방에서 있던 이들이 셋에서 둘만 남게 된 삶의 어둠을 불꽃처럼 꿰뚫었다. 20. 분명 마리아는 자신의 몸속에 성취된 신비를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이다. 21. 그러나 천사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여 그 신비 위에 세월의 무게가 쌓이고 마리아가 아닌 다른 여인이었다면 생각을 바꾸었을지도 모른다. 21. 천사의 예언은 그만큼 난해하고 또 두려웠기 때문이다. 22.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말했다. 23.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24.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25.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25.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25. 그 아이는 사춘기 소년에서 청년으로 자라나 어엿한 한 남자가 되었다. 26. 작업대에 몸을 굽히고 있는 이 갈릴레아 출신 목수는 큰 인물도 아니었고 지극히 높은 분의 아들이라고 불리지도 않았다. 27. 그에게는 왕좌 대신 누추원 부엌의 난로 옆에 놓인 등받이도 없는 나무 의자만 있을 뿐이었다. 28. 어머니는 의심을 품었을 수도 있다. 29. 하지만 루카 복음사가의 증언을 다시 살펴보자. 29. 마리아는 모든 일을 간직하고 끊임없이 마음속에 되새겼다. 30. 마리아는 모든 일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이다. 30. 그리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다. 31. 어쩌면 아들 앞에서도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31. 모자가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지는 상상할 수 없다. 31. 하지만 그들은 아람어로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일상적인 단어, 즉 물건, 도구, 음식에 관해서 이야기했을 것이다. 31. 이 여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32. 그저 조용히 신비를 묵상했다. 32. 신비를 묵상하는 일은 삼위일체가 숨쉬는 바로 나자렛의 이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다. 33. 우물가나 빨래터에서 자신이 동정녀이며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걸 믿게 할 수 있었을까? 34. 자질구레한 집안일을 하는 중에도 마리아가 마음속에 간직했던 천사의 첫 번째 인사였던 그 보물로 향하는 것을 35.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35. 은총이 가득하니요.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36.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37. 이 말은 수백 년 동안 수십억 번 반복될 것이다. 37.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겸손한 마리아는 성령에 사로잡혀 자신의 친척 엘리사벳 앞에서 이렇게 예언했다. 37.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37. 목수의 어머니는 20년이 흐르고 30년이 지난 후에도 모든 세대가 자신을 행복하다고 할 것이라는 걸 믿고 있었을까? 37. 마리아는 자신이 임신했을 때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울로 갔던 것을 떠올렸다. 38. 그곳에서 엘리사벳의 남편이자 벙어리가 된 사제 지카리아 집을 방문했다. 39. 나이 든 여인이 품고 있는 아이가 태 안에서 뛰놀았고 엘리사벳은 큰 소리로 외쳤다. 39.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40. 마리아는 20년이 흐르고 30년이 지나도 자신이 모든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다는 걸 믿었을까? 40. 그때까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40. 예수는 일상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었으며 더는 젊다고도 할 수 없었다. 41. 예수는 오로지 대폐질을 하고 성경목상 순종과 기도만 할 줄 알았다. 41. 그런 예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42. 그 축복된 밤에 시작부터 하느님의 나타나심을 목격한 이들 중에 남아있는 이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 42. 그 목자들은 어디에 있을까? 43. 별을 보고 사회를 건너 예수를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은 어디로 갔을까? 44.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영원이신 분의 계획에 복종하는 듯했다. 45.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제국과 헤로데 시대에 팔레스타인 같은 속국의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나자렛에서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엠으로 가는 길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46. 또 미카 예언자가 이 일을 예언했기 때문이다. 47. 그러나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엠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에서 보잘 것 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리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47. 이제 나이가 들어버린 목수의 어머니는 천사의 잉태예고 이후 자신의 삶을 차지했던 천사들을 깊은 어둠 속에서 찾으려 했다. 47. 천사들은 그 거룩한 밤에 목자들에게 동굴로 향하는 길을 알려주었다. 48. 그리고 아기가 구유에서 추위로 떨고 있던 깊은 어둠 속에서도 땅에서도 그분 마음에 드는 이들에게 평화를 약속했다. 48. 또한 요셉의 꿈에 나타나 헤로데의 진노를 피해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명한 것도 천사였다. 49. 그러나 나자레스로 돌아온 이후 하늘은 다시 다쳤고 천사들은 사라졌다. 49. 하느님의 아들은 인간의 육신 깊숙이 몸을 감추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50. 목수의 어머니는 해를 거듭할수록 자신이 꿈을 꿨다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50. 성취된 일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끊임없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하느님의 아들의 품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면 말이다. 51. 심해온 노인 마리아는 때때로 자신의 생각을 여러 사건 중 하나에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애썼을 것이다. 52.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군가 마리아에게 한 말이 있었다. 53. 마리아는 아마 그 말을 잊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을지 모른다. 54.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가 태어난 지 40일째 되는 날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54. 마리아의 몸을 정결케하고 모든 마다들을 주님께 봉헌하라는 율법대로 이 남자아이를 죽게 봉헌하고 재물을 바치기 위함이었다. 55. 그런데 갑자기 심해온이라는 노인이 아기를 두 팔로 안아들고 성령으로 기뻐하며 외친 것이다. 55.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56.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57.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게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57. 그리고 나서 심해온는 마리아를 돌아보며 예언한다. 57. 왜 그 노인은 갑자기 마리아를 돌아본 것일까? 58. 왜 이런 예언을 한 것일까? 58. 당신의 영혼이 칼에 꽤 찔릴 것입니다. 58. 칼이라는 이 단어는 마리아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59. 그 순간 그 칼은 마리아의 가슴을 찌른 채 그대로 박혀있었다. 59. 그는 자신의 고통이나 기쁨이 오로지 아들에게서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60. 그렇기에 마리아에게 남아있던 인간적인 나약함은 가난한 살림과 비천한 삶을 감싼 어둠을 펼쳐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고 세월이 흘러가고 있음에 기뻐했는지도 모른다. 61. 어쩌면 마리아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 존재, 육체에 감춰진 하느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전부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62. 그리고 피조물 가운데 이 엄청난 사랑의 유일한 증인으로 존재하는 고통 외에 두려워할 다른 칼은 없다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62.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은 아이 예수의 삶은 너무도 평범한 삶이었고, 여느 인생과 다를 바 없었다. 루카 복음사관은 복음서 서두에서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하고 자부했으나, 예수의 삶은 극히 평범했다. 63. 그렇게 예수의 청소년기 중 기록할 만한 사건은 딱 하나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64. 바로 예수가 열두 살 때 빠스카 축제를 위해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던 가운데 겪은 일이었다. 64. 마리아와 요셉은 나자레스로 돌아가던 중 아이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65. 처음에는 아이가 친척이나 친지들과 함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대로 길을 걸어갔다. 65. 하지만 곧 불안이 엄습했다. 66. 결국 여기저기 아이를 찾으러 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고 부모는 당황하며 발걸음을 돌렸다. 66. 마리아와 요셉은 3일 동안 아이를 잃어버린 줄 알고 예루살렘을 떠돌아다녔다. 66. 그들은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이를 발견했다. 67. 예수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있었다. 67. 그들은 넋이 나간 듯 예수의 말을 듣고 있었다. 68. 바로 그 순간 예수의 어머니는 아마도 처음으로 아들을 꾸짖었을 것이다. 69.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69.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69. 그때 예수는 여느 아이들처럼 평범한 말투로 대답하지 않았다. 69. 그렇다고 무례하진 않았다. 69. 예수의 대답은 나이를 먹지 않은 아이 같기도 하고 또 나이를 초월한 듯 했다. 69. 예수는 이렇게 물었다. 70.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70.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70.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를 알았으나 또 알지 못하기도 했다. 71. 루카 복음사가의 증언은 단호하다. 71. 그들은 예수가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72. 여느 어머니와 다를 바 없었던 마리아는 근심과 걱정에 속이 타들어 갔지만 말이다. 72. 어떤 어머니가 하늘로부터 받은 소명의 신비를 쉽게 꿰뚫어 볼 수 있을까? 73. 특정한 때에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알던 철든 어린아이 앞에서 어느 어머니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까? 74. 그러나 태초부터 운명 지워진 현명한 마리아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마음에 모아두었다. 75. 그럼에도 아이의 말은 어머니에게 냉정하게 들렸을 것이다. 76. 아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임종 직전에 어머니에게 다정한 말을 건넸을까? 76. 루카 복음사관은 예수가 부모에게 복종하였다는 사실을 보증한다. 77. 하지만 부모에게 온화했다고 덧붙이지 않았다. 77.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말 중 십자가 위에서 한 마지막 말을 제외하면 77. 예수는 자신이 여성에게서 독립되었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단호하게 보인다. 78. 마치 자신이 육체를 부여받기 위해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태어난 후로는 78. 둘 사이에 더 이상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78. 어느 날 예수는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79.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알려준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79.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80. 그런 다음 당신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80.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80.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80. 적어도 이것만은 확실했다. 80. 열두 살 예수는 벌써부터 어머니와 거리를 두려는 것처럼 상냥함이라고는 찾을 수 없듯이 말하고 있었다. 80. 마리아는 갑자기 아들이 낯설게 느껴졌을 것이다. 80. 하지만 예수가 그래야만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81. 하지만 어머니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손을 한 번 꼭 쥐어주거나 눈길을 한 번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81. 마리아는 매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서 아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81. 마리아는 아들을 잃지 않아도 되었다. 81. 마음속에서 결코 아들을 떠나보낸 적이 없으니 말이다. 81. 예수는 육신의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할 영원성을 가지고 있었다. 81. 예수는 아마도 때때로 거룩하게 하고자 했던 자신이 택한 이들처럼 어머니를 대했을 것이다. 81. 그들은 창살 뒤의 감방에서 또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버림받은 경험이 있었다. 82. 자신들이 선택을 받았으며 귀하게 여겨진다는 내적인 확신은 지키고 있었지만 말이다. 82. 열두 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랐고 총회도 더하여 갔다. 83. 예루살렘을 떠나는 길에 어머니가 친척이나 이웃과 함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그 예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다. 84. 그 중에는 예수와 같은 목수도 있었고 농부, 포도원 일꾼, 어부, 종자나 양, 그물, 배, 물고기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 바람이나 비를 예측하기 위해 석양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85. 그때부터 예수는 자신이 하는 말을 백성들이 이해하려면 그들이 매일 만들고, 줍고, 씨뿌리고, 땀을 흘리며 수확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85. 가난한 이들은 이런 것을 초월하는 무언가조차도 비교와 유출을 해야 이해할 수 있었다. 86.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이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물물, 포도주, 겨자씨, 무화과나무, 양, 약간의 누룩, 밀가루 등이면 충분했다. 87. 청년 예수 12살이 된 유다인은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88. 율법 교사들을 놀라게 한 예수는 나자렛 사람들의 눈에 오경지식에 정통한 매우 독실한 소년으로 비쳤을 것이다. 89.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난 사건과 예수가 각광을 받으며 무대에 등장한 시간 사이에는 가장 불가사의한 18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89. 우리는 순수했던 어린 예수를 상상할 수가 있다. 90. 그러나 청년이 된 예수, 그리고 남자가 된 예수는 어땠을까? 90. 예수는 어떻게 이 어두운 시기를 뚫고 나갈 수 있었을까? 90.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었다. 그리고 죄를 제외한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젊음까지 짊어졌다. 91. 하지만 예수에게는 젊음이 지닌 불안함, 실망으로 귀결되는 열정, 흔들리는 마음은 없었다. 91. 서른 살이 된 예수에게는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하기만 하면 충분했다. 91. 여자들은 가진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91. 예수의 원수들은 그가 사람들을 미혹하며 유혹한다고 증오할 것이다. 92. 사랑받지 못한 존재는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라고 부른다. 93. 직공과 농민, 어부와 같은 소수의 사람들 속에서 대폐질을 하고 오경을 묵상하던 이 소년에게 추종자들을 휘어잡는 힘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94.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 95. 예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95. 그 불은 그의 시선과 목소리에 덮여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95. 그래서 예수는 한 청년에게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었을까? 96. 아니다. 일어나지 마라. 나를 따라오지 마라. 97.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 뭐라고 말했을까? 97. 목수의 아들은 왜 아내를 맞이하지 않았을까? 97. 틀림없이 예수는 신앙심으로 보호를 받았다. 98. 끊임없는 기도는 비록 말로 나타나지 않으나 기도하는 이들 주위에 목상과 경배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99. 우리는 모두 일상에 몰두하면서 하느님의 현존 안에 쉬지 않고 머물렀던 그 존재를 알고 있다. 99. 그리고 가장 비천한 이들도 그 현존을 어렴풋하게나마 느꼈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했다. 99. 예수는 언젠가는 바람과 호수가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게 할 수 있었다. 99. 사실 예수에게는 마음속에 고요한 평화가 가득하게 하는 힘도 있었다. 99. 또 자신을 본 여인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막을 능력도 있었다. 99. 예수는 불어오는 폭풍우를 잠잠케 했다. 99. 경배를 받는 이는 아직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의 자녀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다. 99. 숨겨진 삶이 끝나다. 99. 티베리우스 치아 15년 요한 세례자의 예언이 만들어낸 소문이 나자렛에 이르렀다. 99.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바는 희생이나 재물이 아니라 순결과 회개, 겸손,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임을 아는 이가 사는 지역이 존재한다면 그곳은 바로 갈릴레아였을 것이다. 99. 갈릴레아에는 분봉왕 헤로데, 안티파스의 통치 아래 로마인과 그리스티인들에게 멸시를 받은 이들이 살고 있었다. 99. 아테네와 로마는 통치와 지식, 즐거움을 확보하기 위해 점점 발전하고 있었다. 99. 하지만 갈릴레아에 비쳐난 이들은 권력과 욕망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길에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99. 사회 연안에 사는 에세네판는 금욕적이면서도 정숙하게 살았으며 자신들의 영혼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99. 우리는 나자렛의 공방에서 일하며 다가오는 자신의 때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 남자를 상상한다. 99. 아마도 마리아는 아들과 함께 자신의 사촌 엘리사벳의 아들 요한에 관해 그리고 요한의 신비한 탄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이다. 99. 사제 지카리아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임신하기의 나이가 너무 많았다. 99. 지카리아 홀로 분양을 하고 온 백성의 무리가 광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지카리아는 천사에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남자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게시를 받았다. 99. 그는 천사의 이 말을 잠시 의심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벙어리가 되었다. 99. 곧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았다. 99. 아버지가 된 지카리아는 이웃의 의견에 반대하여 판에 이렇게 썼다. 99.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99. 그때 지카리아의 입이 즉시 열리고 혀가 풀렸다. 99. 마리아는 6개월이 지난 후에 사촌을 방문했던 것을 기억했다. 99. 그러나 자신이 문간에서 부르던 찬송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다시 생각나지 않았다. 99.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99.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99. 아니, 숨겨진 삶의 마지막 시간 동안 이어진 평화를 기쁨의 선가로 방해할 수 없는 것이다. 99. 마리아는 때가 왔다는 것을 이해했다. 99. 칼은 이미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99. 요한세레자가 미지의 인물이 곧 나타날 것이라고 선포하였기 때문이다. 99. 그는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른 채 메뚜기와 들굴을 먹는다고 알려졌다. 99. 그리고 강한 어조로 회개하라고 설교하거나 물로 세례를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99.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99.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99.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99. 세리, 군사, 가난한 이들이 요한세례자에게 질문했다. 99.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99. 요한은 세리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으며 군사들에게는 이렇게 일렀다. 99.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99. 기대에 찬 영혼들은 틀림없이 실망했을 것이다. 99. 또 다른 누군가가 곧 그들에게 일러줄 듣도 보도 못한 답변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모른 채 99.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99. 요한세례자는 이 낯선 인물에 대해 순김없이 말했다. 99.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99.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장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99. 숨겨진 삶이 끝나가고 있었다. 99. 목수는 더 이상 목수가 아니었다. 99. 들어오는 모든 주문을 거절하였고 공방도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99. 예수는 항상 기도해 왔지만 지금은 밤낮으로 땅에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었다. 99. 마리아가 이를 보고 놀랄 정도였다. 99. 모든 것이 성취되었으면 하는 조급함 또 십자가 순환으로 올라가는 3년 동안 자신에게 나타날 그 초조함에 이미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다. 99. 아 불을 밝히라는 사명을 받은 예수가 그 불을 피우기까지 왜 그렇게 지체되는지 99. 그때까지 하느님은 인간들 속에서 사라져버렸고 신비로운 비밀을 게시받은 어머니조차 이를 잊은 상태였다. 99. 마리아는 견디기 어려운 이 비밀의 부담감을 내려놓은 채 쉬고 있었다. 99. 예수는 마리아의 아이였다. 99. 마리아는 다른 부모가 하듯이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춰주고 잠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99. 자신이 고쳐준 옷을 입은 젊은이. 99. 예수는 자신 몫에 빵을 직접 벌었고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고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99. 그처럼 신실하며 성경을 잘 알았던 다른 직공들도 있었다. 99. 하지만 분명 그 남자였다. 99. 이 마지막 시간에 문쪽으로 다가가 다른 이들의 말에 조용히 귀 기울이며 먼 곳을 바라본 채 요한 세례자에 관해 여기저기 떠도는 소문에 주의를 기울인 이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 99. 이미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타났고 어머니가 유일한 증인이었다. 99. 그렇다. 한 남자라기보다 신비스러운 호칭인 사람의 아들로 불리는 그 사람이었다. 100. 그리다. 한 남자라기보다 신비스러운 호칭인 사람의 아들뽑이였다. 10. 그리다. 한 남자라기보다 신비스러운 호칭인 여전히 있는 똑같이 모습이 나와서